비행기 타고 항공기를 타고 여행하는 하늘여행이었습니다. 하늘의 내 자연을 설명하는 가사였고요. 앞으로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. 여기 참 배고프신 분들 떡도 하나씩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다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. 이따가 제가 드릴 거고요. 오늘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리고 우리 가수분들이 지금 보통 분들이 오신 게 아닙니다.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대단한 분들이 오늘 부천역에 의해서 선을 보이려고 서타 대행진을 오늘 할 겁니다. 저는 단장 김민경이었습니다. 많은 성은 부탁드립니다. 네 이제 또 앵콜 한 곡으로도 해야 되겠죠. 그래도 단장인데 그쵸?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. 단곡은요 인생 내일도 모르는 우리는 인생에 아싸 정말 별것 아니더라 별것 아니야 주세요. 은하 불안한 꿈과 멋진 희생 꿈꾸며 따라가지 빈속의 생 없지 않은 것 운명의 외길 희생 우린의 희생 슬퍼는 차이도 안아 내가 꿈꾸려 행복해지고 슬픈 건 정말 내 것 아니야 어차피 홀로 가는 우린의 인생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니야 귀자리 이 세상살이 귀자리 이 세상살이 하등바등 정신 없더라 주구나 멋진 인생 꿈꾸며 살아가지 빈손 인생 못지않아 운명의 위기 인생 우린 내 인생을 보도 즐거웠던 내 일들을 몰라 웃겨지고 슬픈 건 정말 넓은 힘이야 차피 홀로 가면 우린 내 인생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이것저것 넓은 기yet 영원규 의 portfolios 그는 선바나 영원고 rar icio